저는 이 제 마지막 무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조명이 돼주시면 이쁘다. 우와 콘서트야. 멋있어.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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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번 파이널은 마무리 정리인 것 같아요. 그레이커스 안에서의 페노메코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커스 안에서의 페노메코를 시작할게요. 그레이커스 안에서의 페노메코를 시작할게요. 그레이커스 안에서의 페노메코를 시작할게요. 그레이커스 안에서의 페노메코를 시작할게요. 페노메코를 시작할게요. 그레이커스 안에서의 페노메코를 시작할게요. 라는 거를 지금은 알려드리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8540점 대 6310점으로 페로메코의 승리입니다. 페로메코 씨의 승리입니다. 페로메코의 승리입니다. 브레이커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널이야. 브레이커스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음악에 대해서 결승까지 뵀으니까 우승 너무 하고 싶죠. 제 크루 친구들도 기왕 이렇게 한 거 우승까지 바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페로메코입니다. 페로메코 씨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제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와 공과 우승 가자. 화이팅. 가자. 페로메코 화이팅. 우승 가자. 페로메코 화이팅. 페로메코 화이팅. 페로메코 화이팅. 감사합니다.